진짜 아바타 예쁘네 고백할게 있어 얘들아 감사합니다 하트 팬티 우리 방송은 우편물 안 물어보더라고 아니 우편무 아무도 안 물어봐 그냥 보여주는데 왜 물어보니 그럼 이제 안 보여준다 그래서 팬티에 하트가 어디에 있어요? 여기 와 여기 결혼식 하는 곳이야 나랑 결혼할 사람 결혼하자마자 3초만에 이혼하자 결혼자리는 양보할테니까 발수거는 내 자리 진짜 변태네 갑자기 사진촬영회가 된다고 뭐 이런거라도 해줘야되니 이런거라도 너무 오그라들어서 보그걸렸네 ez 너무 오그라들 하트 팬티 어그라들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.